KGO에서 예전에 돌이켜 오라는 최종 선수랑 선적 관계였잖아요.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전력까지는 아니었고요. 그래도 조금 한 단계 올린 것 같긴 하고요. 오늘도 조금 몸에 알 베기면서 몸이 이제 적응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. 편안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. 뭐 전혀 오랜만에 해도 불편함 이런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던졌었던 것 같아요. 커터를 던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던지던 구정이었고 일단은 뭐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타자들이 좀 체인지업을 많이 노리고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은 공을 던졌었던 것 같고 그게 좀 효과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네, 모르겠고 정말 시합, 시합 경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심판님들이 콜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도 그때 가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피칭으로만으로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세요. 뭐 워낙 좋은 선수들 많이 있고 또 작년에 우승도 했을 만큼 팀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요, 없습니다. KBO에서 예전에 돌이켜 오는 최정 선수랑 천적 관계였잖아요. 아직까지는 안 해봤고요.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저도 일단은 한 번씩은 그래도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많이 베테랑답게 대처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은 그래도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뭐 그래도 형들이 좀 그 팀에 그래도 고참 형들이 있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재균이 황재균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수석 코치팀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 많이 했어요? 네? 이거 많이 했어요? 더 이상 갈 공간이... 끝났습니다. 네? 네? 네. 이거 빨리 돌아왔냐면서 아, 말로 말냐고? 아무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색다를 것 같고요. 일단은 원정 개막과 홍 개막을 같은 시즌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뜻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돌아오는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어제 한 80% 정도 던진 것 같고요. 어... 뭐 재구에 있어서는 네... 어제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구종 제가 던질 수 있는 구종 다 던졌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도 좀 빨리 알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인 것 같고 어... 그래도 좀 시범 경기 이후에 그래도 받으면은 제가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어...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어... 재밌을 것 같고 열심히 제가 뭐 개막 전에 뭐 항상 상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... 그래도 12년 만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던질 생각이에요. 뭐 과거보다는 어... 그냥 선발 투숙할 수 있는 역할 네.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는 좀 네.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뭐 저번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어... 어려움 없이 네.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방까지는 저도 안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. 방까지는 안 찾아갔었고 야구장에서만 네. 좀 물어봤었던 것 같고 음... 일단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... 좀... 뭐... 한 경기 뭐 이런 성적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어... 선수가 경기를 하다 보면 안 좋은 날도 있고 뭐 좋은 날도 있는데 뭐... 한 경기를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... 너무 보강 이런 부분에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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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투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. 좋은 타자들이 많이 같은 팀에 있다는 거는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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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고첨들하고는 그래도 많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네. 하고 있어요. 네. 네. 아... 없습니다. 아... 황준서 선수가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살찔 수 있는 방법 네. 알려주고 많이 먹으라 하겠습니다. 일단 개막전에는 당연히 100%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... 지금은 지금 시기에 지금 같은 컨디션이면은 어... 너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어...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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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... 팀 분위기랑 이런 게 너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... 어... 저도... 근데 저도 일단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... 일단은 스프링 캠프랑 시범 경기가 지나면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조금... 그냥 저도 같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때는... 그... 제가 있을 때 당시에는 너무 어둡고 힘들었었는데 네... 지금... 너무 밝아졌어요. 네... 저보다 더...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... 어... 실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... 일단 저희 선수들이 보강도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도 작년이랑 2년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제는 실력을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려면 그냥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은 선수들도 많이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 시즌에는 꼭 퍼스트 시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8년 안에 우승할 수 있도록 8년 안에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올 시즌 꼭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